경제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경제 왜 그래 이종태 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난 3월 7일이었습니다. 택시 카풀과 관련해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들어왔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잠깐 정리해 주시죠.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평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허용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관련한 법 개정이라든가 또 애매한 부분들을 정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때를 얘기하죠?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이때 가능하다는 건가요? 일단 대충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를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게 구체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군요. 바로 3월 국회부터 돌입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거 자체를 정하는 일에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라고 했는데 그냥 큰 틀에서만 같이 간다 이런 거에만 합의를 한 거네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번에 출퇴근 시간을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 8시 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승차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하차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나 아니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한다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초고령 운전자 개인 택시를 감차한다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초고령의 기준은 몇 쇠로 할지 이런 디테일들은 정해지질 않았죠. 하나하나가 다 내관입니다. 그러네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승차 거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승차 거부라는 것은 택시기사들이 산악금에 쫓겨서 더 많은 산악금을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법인 택시나 월급제를 도입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 경우에도 아마 택시 업주하고 그렇죠. 그것때도 회사가 또 기사님들 간에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에서도 이 카풀 서비스가 제한적이나마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네요. 이 합의를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란 자체의 뿌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뿌리라는 게 있고 그 뿌리가 사실은 글로벌 차원의 차원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변화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통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때 물론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지만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 마이카. 마이카. 옛날에 마이카 시대 이랬잖아요. 네. 말하자면 마이카. 영문가라잖아. 자꾸 영문가 쓰지 않대. 영문가 어떻게 발음 좀 해보시죠. 약간 불쾌하더라고요. 마이카. 아무튼 여기서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단. 재미있으라고. 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이동. 이동이라면 딴 게 아니라 우리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비중이죠. 그런데 이동 방식의 변화라는 측면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화두고요. GM이든 포드든 심지어 현대차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어떤 앞으로 이동 방식이 변화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와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 수단, 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동 방식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떤 얘기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소유한 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차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공유차 소카 같은 거? 네. 그런데 공유라고 할 수 없는데 제가 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해서 좀 빨리빨리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필요할 때마다 차를 타고 요금을 내는 방식이죠. 그것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지금처럼 지금처럼 내가 직접 내 차를 소유하고 그걸로 이동하는 시대가 열린 것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20세기 초에요. 그렇죠. 네. 20세기 초에 미국의 포드 같은 자동차 회사가 굉장히 많은 차를 대량 생산을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또 월급을 두 명을 꼴로 줍니다. 그러니까 차도 많이 나오고 월급도 올랐으니까. 차를 또 구입도 하게 되고. 일방 소비자들이 차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걸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이 움직임이 지금까지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어온 거거든요.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도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영어의 감옥관림이 있어가지고요. 한국도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게 사실 90년대 이후죠. 1990년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도 이제 마치 집 같은 게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동차도 자기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만약에... 문제는 질문에 답을 좀 준다며 얘기를 해요. 상상 말고. 질문이 뭐였죠? 이선 씨가 물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차도 이제 자기가 소유하는 그러니까 집도 이제는 뭐 사는 게 아니라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이제 내가 구입해서 내 재산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이렇게 빌려서 쓰는 시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지. 아, 예. 그렇습니다. 빌린다기보다는 타고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이용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말하자면 나를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 이동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돈을 그때그때 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연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네. 연남동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찍어요. 어디로 간다고. 그런데 만약에 차가 5분 내로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차를 가질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말하자면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지금 경험한 공유차하고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방식에 대한 그런 사고가 전환이 되고 또 다양한 서비스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이동 방식도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열릴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종태 팀장이 차량 공유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차량 공유라고 하면 어떤 차를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공유한다. 이런 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실제로 지금 이종태 팀장이 얘기하는 변화나 이런 거는 그 차를 갖고 있는 회사는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어느 업체가 있고 그 회사는 그런 차들을 가지고 있고 이 차들이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으로 해서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내가 그거를 불러요. 연남동에서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럼 내 앞에 딱 서. 그래서 거기까지 가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결국에는 사실 이거는 차량을 공유하는 것 나기보다는 서비스를 공유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차를 소유하는 거는 그 특정한 업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을 수도 있네요. 또 예를 들어서 세 개다. 우리가 일반 우리가 우버라든가 미국의 리프트라든가 혹은 한국의 카카오를 차량 공유업체라고 많이 부릅니다. 차량 공유업체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도는 사실 공유가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차를 소유하지 않고 사실은 일부 아주 극소수 업체만 대부분의 차를 소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차를 소유하고 또 게다가 이 업체는 굉장히 조밀한 IT망을 가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을 통한.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동안 몇 시에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충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의 차가 돌아다니게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호출을 하면은 그야말로 몇 분 한 2, 3분 내로 차를 대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 소비자 입장에서 그 차를 이동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굳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저는 유익할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갑자기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완성차를 만드는 제조를 담당했던 회사들, 기업들은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아직 관련 통계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리틴크엑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리틴크엑스. 리틴크엑스. 너무 발음이 네이티브셔요.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저희 같은 홍보마들은. 미래기술 관련 연구소 연구하는 제법 건의 있는 기관인데요. 거기서 연구 결과를 낸 바에 따르면은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보다 차를 좀 더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차를 한 대 소유했을 때 그 차를 직접 쓰는 기간, 쓰는 시간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맨날 주차장에 있어요. 사실. 맞아요. 저희 집차도. 맨날 세워져 있어요. 저도 출퇴근을 승용차로 안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차영석 기자는 주유 한 번 하면 한 달 넘게 쓸데요. 안녕하십니까. 주한지 시사인 이종태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 주간지를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서울 021-3700-3203. 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술적으로 말하면 우리 네 사람이 일주일에 차를 아마 10시간 안 쓸 겁니다. 그럼요. 일단 10시간 쓴다고 가정하죠. 출퇴근을 안 하면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네 사람한테 차 안 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잘 배분할 수 있으면 시간을. 즉 지금 말한 이 시대를 예를 들어서 GM이라든가 포드는 서비스로서 교통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T.A.A.S. T.A.S라고 합니다. T.A.S. 말하자면 서비스로서 교통의 시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차를 사용하는 시간을 사람들이 사실 나누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차의 피로 대수가 사회적으로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상으로 해서 2030년쯤 되면 자동차 메이커들의 배출액이 80% 정도 줄 것이다. 사람들이 차를 안 산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뀌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사회의 가풀로 인한 논란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어떤 흐름에 아주 초기 단면에 불과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지금이 굉장히 또 다른 전환기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인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자영업자들도 이 산업의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장이 커지면서 우리 그런 뉴스 지난번에 다뤘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시대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참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예상이 예측이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렇게 맞닥뜨릴 어떤 준비라고 할까요. 이런 건 사실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좀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복지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그래서 사실 복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에 객관적으로 적응하지 않을 수 없는 추세 혹은 적응이 필요한 추세 같은 것이 올 때 그에 맞춰서 산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사실 탄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음 이거 또한 네. 근데 이제 어쨌건 아까 저는 이정태 팀장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일 즐거운 거는 뭔가 이렇게 매주 새로운 일 경험을 하게 되고 저야말로 이렇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아주 유익한데 아까 그 타스 타스가 언제쯤 오게 될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타스는 또 이런 거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많고 쓰십시오. 근데 참고로요. 우리 마탈이가 여기 시사에 입사할 때 기자님들도 한번 영어 면접을 통해서 입사한 전무후무한 직원인 거 아시죠. 알고 있죠. 리얼리. 아시죠.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정말 차영성. 아우 진짜. 그러니까 타스는. 오브코스다 진짜. 트랜스포테이션. 네. 에즈 어 서비스. 그래서 GAA. 좋아 보이지. 어때요. 윤현선 씨. 윤현선 씨가 한번 해봐요. 트랜스포테이션 에즈 어 서비스. 아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서비스로서의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네. 해석 잘하네. 네. 그래서요. 아 예. 그런 뜻인데 지금 뭐 GM이든 포드든 폭스박인이든 네. 우리 현대차든 우리나라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억 달러씩을. 아 그래요. 네. 이쪽을 준비하는데 쏟아붓고 있고요. 말하자면 차량 생산 대수를 줄이고. 그렇죠. 이른바 이 TAAS에 적응하는 투자. 네. 예컨대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 네. 또 차량 호출. 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카카오도. 카톡이. 카카오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돈을 붙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량 생산 대수는. 지금도 사실을 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의 경우에는. 한 해 1천만대 생산이 목표입니다. 음. 그렇게 만들어야지 비용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생산대수를 오히려 줄이는 것으로 앞으로는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결국 좀 전에 질문하신 그 TAAS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주행차. 아.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말하자면 자율주행 전기차로 해야지 이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결국은 자율주행 전기차가 언제 정도 안정성이 인정되고 또 거리를 실제로 다닐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추격이 되는데. 그렇죠. 이건 연구소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게 언제 현실화될지. 어떤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소는 2020년대 초반이면.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죠. 세상을 빠르게 사시는 우리 이종태 팀장님. 그러니까 몇백일 아닙니까. 그래요. 2020년대 초반이면 자율주행 전기차가 실제로 다른 게 될 것이다. 흥분되네요. 정보가 한참 뒤에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이건 청문들 이야기,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른 연구소는 한 10년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왠지 10년 걸릴 게 더 설득력이 있게 다가오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0년도. 일단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선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일단 대출해서 만들어놓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를 계속하겠죠. 10년도 긴 기한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은 어떤 면에서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대차하고 엘리엇과의 싸움 이야기도 사실 구조적으로는 이런 것과도 다 맞물려 있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원했던 현대차와 또 지금 당장에. 지금 GM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요? GM은 타스가 GM의 슬로건입니다. 아까 얘기한 타스. 그래서 차량 호출업체의 지분 인수라든가 또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발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말하자면 한국 같은 데서 돈 뺏어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GM에도 행동주의 주주 인력 같은 펀드죠. 그런 주주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투자하지 말고 빨리 돈 내놓으라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동남아의 우버라고 하는 그랩 이런 데다가 대규모 투자. 그래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여기서 배워서 딴 데나 샀으면 없고. 3천억. 3천억 정도 투자 그때 했던 걸로. 그러니까 참 알면 흥미로운데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와닿지 않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변화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 흐름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좀 빨리빨리 체감하는 훈련 이런 게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저는 저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왜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실업과 많은 실업을 야기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업을 야기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10% 이상을 점령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이 예를 들어서 80% 줄어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10년 내라도. 사실 상당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차들이 24시간 그러니까 아무도 운전하지 않는 차들이 24시간 거리에 이렇게 있으면 운전자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 서비스로 먹고 사는 분들의 일자리는 하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사기자가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도침 괜찮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유령의 도시 같고. 좀 무서워요. 상상하니까. 고담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아무도 없는 차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상상하면. 경제는 흐름이고 이게 정말 돈도 체온인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상막해지고. 그런데 저는 이 기사를 이종태 선배가 TAS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외국 자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딱 듣다 보면 이게 약간 SF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게 현실화 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외국 자료에서는 이런 글을 쓰거나 그럴 때 어떤 태도에 이게 되게 현실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까? 제가 나름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그중에 현실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게 가능하다. 아니 오죽하면 지금 GM이나 포도 같은 포스바겐 같은 글로벌 업체들이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저같이 무식하고 잘 몰라도 이미 자동차는 포화 상태잖아요. 여기서 더 생산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가 잘 된 이게 제공이 된다면 굳이 차를 가질 이유는 더더욱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는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산업적인 충격이라든가 고용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있죠. 있겠죠. 어떤 예상을 초과하는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 경쟁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TAS를 둘러싸고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유리한 업체들은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란 말 안 쓰겠습니다. 차량 호출 업체예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이미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플랫폼 산업에서는 1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는 것만 쓰게 되니까. 추적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 얘네들이 모든 시장을 또 모든 시장의 사슬들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DM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출 플랫폼을 가지려고 애를 쓰거나 호출 플랫폼 회사하고 제휴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 인싸 이렇게 저는 쭉 진행을 같이 하면서 보면 시사 인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는 얘기를 본다면 경제 인싸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의 시간을 읽는 것 같아요. 확실히 경제는 시간이고 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경제 인싸 여러분들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서 다가올 우리가 그 예측이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이 변화를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꾸준히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따져보면 100세 시대 아니에요.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또 하게 될지 알 수 없는 건데 세상을 알게 되고 다가올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럼 먼저 그래도 미리 벌벌 떨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걸 들으면서 또 희망을 찾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또 항상 오늘만 살잖아요. 맞아. 왜 그래 오늘 또 아까 전문가답게 잘하더니 또 막판에는 폐를 던지고 그래 지금. 그런 점에서 두 분의 프리토킹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또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정기구독 좀 해달라고 원선 씨가 한 번 해주세요. 땡큐. 적절. 개적절. 저기 영문과 출신도. 쏘리. 뭐 쏘리야 미투. 그래요. 어쨌건 오늘 경진 인사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타스. 정말 이렇게 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대가 다가올지.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요즘 우리가 휴대폰 다 쓰고 있지만 그런 게 진짜 다가올까? 그런 시대가 있을까? 어떻게 전화기를 움직이면서 들고 다니지? 이랬는데 이게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이동 방법이 달라지는 그런 시대. 그런 걸 경험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경제 인사는 언제나 흥미롭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내용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태 팀장은 언제나 즐겁게 열심히 연구하고 뛰고 달려올 예정이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마rab